도롱룡 그런데 이번에는 꽃이 작아서 그런지 68번째 영상과는 달리 삼켜 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서 촬영을 중단했습니다. 그래서 꽃을 삼켰는지 아니면 뱉어 버렸는지 결말은 알 수 없습니다. 그런데 꽃을 삼키려는 도롱룡 유생과 대벌레로 보이는 것을 삼키려는 도롱룡 유생이 한 화면에 잡혔습니다. 나름대로 진귀한 광경입니다. 대벌레 사체로 보이는 것이 근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대벌레를 삼키지 못하고 뱉어 버렸다고 봐야 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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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뱉 Mongo 다 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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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